이 사실을 저도 맨 처음에 몰랐어요 하지만 레슨을 하면서 왜 아마추어분들은 여기서 엎어 칠까 이런 부분을 미친듯이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깨달았고 그 깨달은 부분을 푸진낙하에 대한 레슨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답드린 거죠 맹목적으로 드라이버를 잡고 세게 치는 동작? 이 동작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능을 연습하는 거고 엎어 치는 동작이 2에서 공을 어떻게 맞추는 보상 동작을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골프가 어려운 이유는 이런 본능적인 동작을 우리가 올바른 학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숙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공식 줄게요 수직 낙하 공식 외우세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리포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위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오늘의 레슨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수직 낙하를 해야 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수직 낙하를 잘 할 수 있는지 제가 수직 낙하를 만든 사람으로서 수직 낙하라는 단어를 제가 창시한 사람으로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을 하나 수직 낙하로 하나 치겠습니다 백스윙 수직 낙하 수직 낙하 이때 저는 몸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 있지 않죠 수직 낙하 이 느낌 이렇게 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수직 낙하를 처음으로 한 거는 거의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선풍종이 인기를 끌어서 저도 수직 낙하 시리즈를 만들었고 수직 낙하 시리즈를 위해서 많이 도움받으신 분들도 있었고 그 전에 막 이런 거 막 돌려라 했는데 먼저 이렇게 내렸다 골프 레슨 판을 디바퀴는 획기적인 레슨이었죠 왜 여러분들이 수직 낙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올바르게 연습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무 쉬워요 단순해요 근데 죽으라고 공만 치잖아요 여러분 얘 드라이버 얘만 잡으면 그냥 막 없던 힘도 쏟아나 막 호랑이 기운이 쏟아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드라이버만 딱 잡으면 사람이 변신해 막 갑자기 막 초사이언이 돼가지고 막 있는 거 우와 이렇게 치다 보니까 안 좋은 습관이 걸린다 여러분 일단 클럽 클럽 갖고 있으면 클럽을 거꾸로 잡으시고요 없다 수건 수건 잡으셔도 되고 밧줄 같은 거 돌리세요 여러분 어디서 허리 높이에서 편안하게 자 이거 없어도 아이언 잡아도 웨지 잡아도 상관없어요 드라이버 잡고 좀 짧게 잡는 게 좋아요 짧게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편한 위치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놔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돌려 보세요 앞에서 앞에서 돌릴 때 이렇게 돌리죠 손목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 보세요 천천히 돌리세요 이거는 제 학습 프로그램에 정말로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제가 공개를 해놨어요 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돌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스윙에 접목을 해보자고 어떻게? 인아웃 인아웃 그래서 인아웃에서 몸 회전하면 스퀘어 똑바로 여기서 계속 이렇게 돌려 돌리죠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인아웃을 돌죠 근데 우린 여기서 공을 치지 않거든 백스윙을 들었다 백스윙 탑으로 가 그러면 내가 힘을 썼을 때 되게 자연스러운 동작이 여기서는 인아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서 올려도 되고요 이게 조금 어렵다 그럼 백스윙까지 올려요 이렇게 백스윙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똑같이 돌려보세요 어떻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네 두 손을 잡으면 이렇게 치네 그러니까 난 엎어치면서 손목이 풀리는 플리핑 잡아 땡기는 스쿠핑 그 이후에 치키닝 엎어치면서 또 배치기 이런 동작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나는 똑같이 돌린다고 돌렸는데 위치가 바뀌니깐 헤드가 앞으로 나가면서 엎어 들어갑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히 얘기했지만 이건 본능적인 동작입니다 우리의 정답은 여기잖아요 여기서 힘을 쓰고 여기서 내가 돌려버리건 뭐 로테이션을 하던 체중 이동을 하던 어떠한 동작을 해도 여기서 치게 된다면 엎어치는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정말로 훈련이 많이 된 프로 선수들이나 이 동작을 인위적으로 반복적으로 숙달한 선수들은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렉이라는 동작이 되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 내려왔을 때 손의 위치는 허리 높이로 왔죠 여기서 풀어버리면 인에서 아웃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똑같이 돌리고 있어도 손의 위치가 바뀌면 무조건 엎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저도 맨 처음에 몰랐어요 하지만 레슨을 하면서 왜 아마추어분들은 여기서 엎어칠까 이런 부분을 미친 듯이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깨달았고 그 깨달은 부분을 수직 낙하에 대한 레슨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답 드린 거죠 드라이버를 잡으면 우리는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더 강한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내 잘못이 아니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여기서 힘을 써요 왼손도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왼손도 이렇게 잡으면 엎어 들어갈 확률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바꿔줘야 돼요 어디 들어서 여기까지 이때 내 몸이 편하게 되려면 내 몸은 우측으로 살짝 봐 있는 상태에서 하체와 몸통이 회전이 되면서 이 포지셔닝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게 된다면 엎어 치는 동작이 아니라 인투인 스윙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체중 이동과 자연스러운 몸통 회전까지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직 낙하를 하셔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드라이버를 잡고 세게 치는 동작 이 동작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능을 연습하는 거고 엎어 치는 동작이 2에서 공을 어떻게 맞추는 보상 동작을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누누히 얘기하잖아요 천천히 치세요 살살 치세요 어떠한 동작만 하면 100개만 하세요 100개만 제가 왜 말씀을 많이 드리자면 너무 중요한 거야 골프가 어려운 이유는 이런 본능적인 동작을 우리가 올바른 학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숙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프로나 프로 레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수없이 많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숙달함에 있어서 이런 본능적인 동작을 억제한다는 거죠 하지만 멘탈이 나가거나 체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 본능적인 동작은 나옵니다 그래서 로리 밀켈로의 타이거 우주 전 세계 탑 프로들도 미스샷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죠 리듬하고 템포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확률로 이게 나오겠어 그냥 공식 줄게요 수직 낙하 공식 외우세요 백스윈 들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 여기 힘 다 빼요 손에 힘 다 빼고 여기까지 내려 딱 내렸을 때 헤드페이스는 수평 수평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정면 기준으로 골반은요 15도에서 20도 정도 약간 우측을 바라보고요 조금 더 돌아가면 좋지 유연성에 따라서 이 정도 돌아가고 여기서 내 명치가 약 45도 30도에서 45도 정도 우측을 봐 있는 상태 백스윈에서 치선은 우측 발을 보고요 이 상태에서 팔은 내려서 샤프트는 지면과 평에 샤프트의 각이 우측에서 봤을 때 상체 포지션과 수평이 되게 만들어주고 이때 손이 멀어지지 않게 돼 있는 상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오른쪽 팔꿈치가 내 옆구리에 걸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걸리지 않게 내 오른쪽 팔꿈치가 내 배 앞으로 와 있는 상태 이 동작만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빈스윙 최소 하루에 10개에서 100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빨리 좋아집니다 공을 많이 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수직 낙하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 동작을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다 체크하세요 헤드페이스 샤프트 내 몸 골반 여기서 회전 자 내려요 그럼 내 몸 배꼽 명치는 45도 골반은 거기에 맞춰서 약 15도에서 20도 정도 약간 틀어져 있고 이 상태에서 체중은 오른발에 7이나 8 왼발에는 3이나 2에요 자 이 상태에서 반동 살짝 주면서 반동 살짝 주면서 이 동작만 따로 연습을 하셔도 돼요 반동 살짝 주면서 그럼 어때요 수직 낙하가 되면서 체중 이동 골반이 자연스럽게 체중 이동 이 동작이 돼 있죠 이때 오른쪽 팔꿈치는 정면 힌지 유지되고 들어서 하나 둘 여기서 헤드페이스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풀어보세요 그러면 약간 이내에서 아웃으로 나가고 몸은 또 반대 45도 45도를 바라보게 되고 여기서 팔을 쭉 뻗게 되면 몸이 90도로 정확하게 돌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치고 돌거나 아니면 완벽한 밸런스를 느끼면서 스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공만 죽으라고 치지 마시고 들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체중 이동 자연스러운 골반 회전 자연스럽게 뒤에서 치고 도는 이런 동작 그리고 이 동작이 빨라진다면 업어 치는 동작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 여러분들의 몸에 학습이 되겠죠 이 동작을 빈 수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느낌을 잡으면 세게 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10% 20% 30%씩 여러분들이 스피드를 늘리면서 연습을 하신다면 자신감도 붙고 어떻게 쳐야지만 어떠한 느낌으로 쳐야지만 여러분들이 골프를 잘 칠 수 있는지 골프가 어려운 부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 일어나는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P1, P2, P3 뭐 포지션 6, 포지션 7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포지션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빈 스윙하고 올바르게 제가 준 공식대로만 연습을 하시게 된다면 이 포지션에 올바른 것이 어떤 것인지 연습 스윙 한 번, 백 번, 천 번, 만 번을 할 때마다 정확하게 인지할 겁니다 레슨 안 받아도 돼요 이것만 하세요 공식 드렸죠? 어드레스 편하게 두시고 그냥 백스윙 마음대로 하세요 백스윙 든 다음에 그냥 내리세요 내린 다음에 그냥 상체 포지션 놓고 수직 낙하, 수직 낙하 그래서 가볍게 팡 앞으로 나란히 그 다음에 넘기기 저도 100%를 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함께 된다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좋은 습관이 한 번, 백 번, 천 번씩 들어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본능적인 동작은 올바른 학습을 통해서 눌러주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하지 않아도 나오는 스윙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몸과 골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면서 왜 엎어치는 동작이 많이 나올까? 아마추어들이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손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엎어칩니다 그래서 힘을 쓰는 위치가 여기 밑에 수직 낙하를 한 부분 이 수직 낙하를 했을 때 어떠한 포지셔닝이 나와야 되냐면 공식처럼 이 포지셔닝이 1,000분의 1초지만 짧게 나오셔야 됩니다 이 포지션, 샤프트 평행 샤프트는 내 몸, 상체와 같은 평행 그리고 멀어지지 않게 손목 풀리지 않게 자연스럽게 수직 낙하 수직 낙하 골반 회전 체중 이동 풀어주기 공을 많이 치는 것보다 집에서 빈 스윙으로 많이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골프가 애증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점들이 사라질 겁니다 이 수직 낙하만큼 좋은 레슨이 없고 수직 낙하 레슨을 정말 오랜만에 합니다 학습 프로그램 보시면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으니까 정말 궁금하시다면 학습 프로그램 보시고요 이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골프는 나날이 발전할 겁니다 더 좋은 레슨 몸 아프지 않게 100세까지 골프를 칠 수 있는 레슨으로 보답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세종시로 오시고 이상 박한혜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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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